부산에 가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기차를 타시거나 버스를 타실 수 있습니다. 기차는 2시간이면 부산으로 가실 수 있고요. 버스를 타시면 5시간이 소요되십니다. 나가셔서 4호선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가시면 푸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하철 건강 안내센터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. 네, 현금과 카드 둘 다 결제 가능하십니다. 네, 좋은 하루 보내세요. 네, 좋은 하루 보내세요. 네, 좋은 하루 보내세요.